이번 달에 우리 가게 매출이 많이 올랐나봐 버스기가 쉬질 않고 일하고 있는 것 좀 봐 봐 너무너무 바빠서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손님들의 호출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내 통장엔 돈도 없네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내 통장엔 돈도 없네 사장님 저 임금 좀 주세요 가게가 돈을 이리 많이 버는데 왜 저는 돈을 이리 못 벌어요 사장님 저 임금 좀 빨리 주세요 내가 임금이라 즈음이 명하로라 그 임금이 그 임금이 아니잖아 돈을 달라고 내 월급을 그 임금이 그 임금이 아니잖아 돈을 달라고 내 월급을 오늘 하루 테이블을 몇 개를 닦았는지 아니 음식 소비하자마자 바로 울리는 뱃소리가 너무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사장님 돈 생으라 이 가에 만한 미소가 사장님 이 가에 만족이 내 통장엔 장고 부족이 사장님 이 가에 만족이 내 통장엔 장고 부족이 사장님 저 임금 좀 주세요 가게가 돈을 이리 많이 버는데 왜 저는 돈을 이리 못 벌어요 사장님 저 임금 좀 빨리 주세요 내가 임금이라 즈음이 명하로라 이제 되잖아 즈음은 빌고라라 그 임금이 그 임금이 아니잖아 돈을 달라고 내 월급을 그 임금이 그 임금이 아니잖아 돈을 달라고 내 월급을 그 임금이 그 임금이 아니잖아 돈을 달라고 내 월급을 그 임금이 그 임금이 아니잖아 돈을 달라고 내 월급을 그 임금이 그 임금이 그 임금이 아니잖아 감사합니다.